브랜드 누만시아 와인 이름 테르메스 에르메스 말고 테르메스 죄송합니다 나라 스페인 품종 핀다데또로 빈티지는 2017 알코올도수 15.5도 가격 35,000원 비빈오점수 4.0 열어봅니다 색깔 진하고 완전 검붉어요 향스 퀄리티 있다 숙성된 냄새보다 과일 냄새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 체리랑 블루베리랑 크랜베리 완전 진한 색깔 검은 애들의 베리 팍팍 단 향도 많이 나진 않아요 베리베리 향이 많이 난다 맛 어 퀄리티 뭐야 미쳤는데 혀를 쫙 쪼오는 떨번맛과 굉장히 좋은 밸런스 쉽지 않은 와인이지만 잘 만든 와인 맛있는데 떨번맛 2 신맛 3 당도 1 퀄리티 높고 부화 잘 맞아요 여운 길어 와 이거 스테이크 진짜 땡긴다 한줄 정리 싸진 않지만 돈값은 한다 난이도는 중국자 이상